안녕하세요 카메디컬 센터 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자동차 수리 영상은 아니구요 그 제가 한 2주간 푹 쉬면서 항상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요 이걸 꼭 촬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 분들한테 이걸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 스포일러 입니다 바닥에 놓을까요 이렇게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 인데 그 차량은 그 뉴 스포티지 구형에서 탈거 한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아니면 좀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 나눔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게 뭐냐면 스포티지 구형 하고 투싼 ix 구형 하고 루프가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요거는 댓글 달아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나눔을 해 드릴 거구요 그렇게 해서 조금 장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가져가셔서 본인 차량 색상에 맞게 조금 도색하셔서 장착하시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이건 한번 볼까요 국산이네요 상태가 좋습니다 뭐 험집도 별로 없고 좋은 상태고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클립이 있고 여기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타입인 거 같아요 그 수용차들도 뒤에 트렁크에 붙이는 타입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스포일러 필요하신 분들은 그 댓글 달아 주시구요 제가 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소한 것들 조금 많은 나눔도 해 드리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조금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